이 녀석의 정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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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지 한다 자, 스마일! 이 녀석의 정신은 이게 어디서 술 취해가지고 주저기야 일로와, 일로와 형! 지금 칠려고 그런거야? 오, 진짜 죽었어 야, 안내려나? 근데 아버지 어디갔대? 저희 부모님이 계속 연락이 안되십니다 엄마, 아빠한테 무슨 생긴게 틀림없다구요!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 녀석의 정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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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파 슈파! 우리 아버지 어땠습니까? 싸우다가 정신당하지만 아버지가 그 오 형제라고 썼잖아 저 실례지만 범인이세요? 흐흑흑흑흑하 추억 흑 ú흑흑 감사합니다.